Q. 플레이어스 가이드 궁금한건부참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치탑 기타 제작자인 존 디안젤리코에 의해 설립된 디안젤리코는 1932년 맨하튼이 리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검수를 통해 수작업으로 제작된 디안젤리코 기타는 수많은 연주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인정받으며 최고의 아치탑 기타 제작자라는 별명을 디안젤리코가 얻게 됩니다 디안젤리코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기타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웃 제의까지 거절하게 됩니다 디안젤리코 일락기타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트 타운젠트, 에릭 클래프튼, 챗 애킨스, 척 웨인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기타 모델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안젤리코를 대표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디안젤리코의 기타들이 전세계적으로 왜 사랑을 받는지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안젤리코의 ø 디안젤리코의 은총씨의 예정 글자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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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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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